여성 신혜원입니다 열렬히 하늘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2주만에 되니까 더 예쁘죠 맞아요 맞아요 진짜 반갑죠 그래요? 그냥 반가워요 엄청 반가워요 엄청 반가워요 엄청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네 날이 엄청 오늘 좋더라구요 하늘도 맑고 깨끗하고 어제까지는 비가 와가지고 죽을 했는데 오늘은 저희 우승연구소에 발걸음 가볍게 하라고 해가 쨍쨍하더라구요 네 만나길 너무 감사하고 네 행복합니다 행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휴 감사합니다 자 거꾸로 게임 여기는 뭐에요? 요거는 위로 위로 아래로 다시 위로 아래로 아래로 얘는 작은빵이에요 얘는 큰 빵이에요 요거는 뭐라고? 작은빵 큰 빵 다시 작은빵 큰 빵 아래로 아래로 위로 다시 아래로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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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로 위로 아래로 아래로 큰빵큰빵 작은빵 작은빵 큰빵 큰빵 작은빵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와 너무 잘했어 역시 대단한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대상이나 대상이나 특히 우리 교장선생님 진짜 아까 내가 직접 랩댈터 알아봤어 오늘은 되는게 아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오셨으니까 스트레칭! 스트레칭 할게 스트레칭 한번 할게요 스트레칭 한번 할게요 자 기지개를 펴주세요 자꾸 일어났다 생각하시면 기지개 좀 펴주시고 오른쪽 오른쪽 왼쪽 뒤로 어깨 좀 돌려주세요 어깨 좀 어깨 좀 팔꿈치가 이렇게 뒤까지 하도록 팔꿈치가 되루 예 어 누구누구 소리하네요 이제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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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앞으로 앞으로 자 이제 좌우로 허리 좌우로 얹어주세요 허리 좌우로 아이고 시원해 벌써요? 벌써요? 시작을 안했는데 야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도요 무릎 단무실 무릎 무릎 안녕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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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팔목도 돌려주세요 팔목 자 이번에 반대쪽도 팔목 예 가볍게 툭툭 털어볼게요 두두두둑 자 점검 한번 해볼게요 오른무릎 왼무릎 오른무릎 왼무릎 좋아요 binding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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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ge 재기 예전에 찾던거 기억나시죠? 네 네 차 Cen셨어요? 네 좀 찾았어요 좀 쳤 Нам 나중에 재기 한번 만져봐야겠네요 자 이번에는 사이드에요 사이드 옆으로 너무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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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아예 것 같습니다 예 충분하세요 충분하세요 자 마음이 롯데 아 차가워 오 근데 정지 4 5 5 3주면 넘게 야시 이 자 아 으 왜 가서 에 에서 한번 마시고 되시면 안되죠 숫자를 세야지 올라올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라와주세요 손 한번 털어주시고요 잡고 이렇게 털이 가슴 앞으로 그러면 심장과 폐가 튼튼해집니다 트위팅을 좋아하시고요 이렇게 잡고 밀어주세요 그리고 항상 귀랑 어깨랑 멀어진다 생각하시면서 어깨 내려주고 어깨 내리고 네 턱은 당겨요 턱은 살짝 음 좋습니다 자 대로 배의 힘 어 배의 힘 저녁들은 어떻게 잡숩 보셨는지 네 먹었어요 어 그러면은 자 배에 좀 힘이 생겨서 서서서서 끓니까 이거 빼야 될 거예요 빼야 돼 빼야 돼 열 번 해 볼게요 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여덟 이번에는 4번만 칠게요 하하하하 4번 시작 이번에는 호로 호 호 호 호 이번에는 후 시작 호 호 호 호 이번에는 해 시작 해 해 해 해 이번에는 히 히 히 히 히 히 다행이야 앉아 주셔도 되세요 일어나서 할까요? 일어나기 편하네요 늘어나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깨도 한번씩 가서 얘는 항상 두들겨주고 풀어주고 네네네, 좌우로 네, 뒤품 쪽도 네, 반대쪽 까마시고 툭툭 반대쪽도 두들겨주세요 네, 자 이번에는 무릎 두번 박수 두번 박 우리 만났으니까 어때요? 반갑죠? 반갑습니다 반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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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 무릎 두번 박수 두번 반갑, 반갑, 반갑 무릎 두번 박수 두번 반갑, 반갑, 반갑 이번에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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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릎 두번 박수 두번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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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시작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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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쪽 한 번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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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스마일 해볼게요 스마일 스마일 무릎 박수 스마일 스마일 한 번 더 시작 스마일 스마일 한 번 더 스마일 스마일 자 이번에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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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릎 뜨면 박수 두어 봐 안녕 안녕 후면서 할게요 안녕 안녕 이번에는 감사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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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릎 뜨면 박수 두어 감사해요 감사해요 무릎 뜨면 박수 두어 감사해요 감사해요 무릎 뜨면 박수 두어 감사해요 아들은 사랑해요 시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두 번 사랑해요 사랑해요 한 번 더 시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마지막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번에는 건강해요 할게요 건강해요 건강해요 무릎 뜨면 박수 두어 건강해요 건강해요 한 번 더 시작 건강해요 건강해요 같이 가요 건강해요 건강해요 좋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고생해주세요 네 다행입니다 네 일어나셨으니까 네 오늘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달리면 어때 힘들죠 힘들죠 네 조금씩 가는 거예요 오늘 9월에 첫날이고 네 시작을 잘 하시라고 우리 화이팅 한 번 구호처럼 외치고 마무리를 한 번 해볼게요 네 박수 한 번 치고 화이팅이에요 준비 시작 박수 한 번 화이팅 이번에는 조금 더 화이팅 9월에 더 좋은 애들과 더 웃을 애들이 많으라고 박수 두 번 화이팅 화이팅 시작 박수 두 번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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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는 박수 세 번 화이팅 화이팅 마지막에 진짜 크게 화이팅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가을과 함께 결실도 외치고 좋은 일들 행복하다는 일들 가득한 9월이 되시길 희망하면 박수 세 번 시작 하나 둘 셋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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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